인형 뽑기는 돈을 넣고 레버를 통해 크레인의 위치를 조정한 후 버튼을 눌러 크레인을 내려 크레인에 인형을 걸리게 해서 게임기 밖으로 인형을 건져내는 기계입니다. 크레인의 힘도 매우 약한데다가 인형들이 걸리기 어렵게 배치가 되어 있어 인형을 건져내기는 어렵죠. 가격이 비싼 인형은 무게추 같은 것을 묶어놓아서 더 뽑기 어렵게 만듭니다. 청소기, 전기위터 등을 인형 뽑기에 넣고 경품으로 제공한 가게 주인은 처벌되기도 하였답니다. 법에 의하면 뽑기 개인방에서 제공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 가격이 1만원 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형 뽑기에서 잃은 돈이 아까워 가게에 계속 동전을 넣은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잃어버린 돈에 대한 속상함 때문에 계속 인형 뽑기를 한다면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입니다.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몰비용은 무시합니다. 엎질러진 물은 후회해봐야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즐겁게 보셨나요? 맨큐의 주니어 경제클럽 이권은 맨큐의 경제학을 어린이용으로 만든 학습만화입니다. 맨큐 교수의 10대들을 위한 두 번째 경제 수업,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맨큐 교수의 11세기 맨큐의 주니어 경제학교